한국국토정보공사 키트루다의 바이오시밀러 CTP51에 관련해서 미국 임상 3상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키트루다의 교계는 한화로 연매출 32조원가량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1위 의약품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제품인데 허주마, 트룩시마 등에 이어서 이번에 CTP51까지 잘 진행이 된다면 셀트리온의 항암제 포트폴리오 더욱더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가 흐름도 바로 확인해보시죠. 올초 합병기대감에 고점 찍고 나서 계속 그대로 빠지고 횡보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20만원째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을 슬쩍슬쩍 보여주기 시작했죠. 주가 흐름에 탄력을 붙이고 있는데요. 오늘장 사실 장 초반에 고점에 비하면 조금 탄력이 줄어들긴 했지만요. 여전히 빨간불 들어옵니다. 2% 가까이 올리고 있고 현재는 20만원 문턱에서 현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시로 진단키트 업체 바이오니아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도 나온 공시인데요. 임원의 배임 혐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 미등기 임원 최 모 씨의 배임 수재와 업무상 배임 혐의가 발생을 했고 이에 따라 지난 9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배임 수재 금액 자체는 현금 2,680만원과 현물 203만원 순위지만 아직 확정이 되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가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진단키트 관련주들처럼 상당 기간 내려왔던 주가가 요 근래 반응하고 조금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장 주가 역시 좀 밀려나는 흐름이죠. 1.9% 내려가고 있고요. 현재 구간은 3만 4천 5백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시로는 한국가스공사 보겠습니다. 전거래를 장마치고 실적이 나왔는데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대 줄어들기는 했지만 영업이익이 좋았습니다. 올 2분기에 4,657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27%가량 급등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같은 기간 단기 순이익은 2,533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호술점 나오면서 이번에 목표가를 상향하는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밸류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 6월 20일이었죠. 6만 4,500원으로 고점을 찍었는데 그런데 그 뒤로 급격하게 주가가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고점 대비 40%가량 순식간에 내려오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저점도 있고 다시 올려가는 기대감일까요? 이제 5%대 넘는 급등세가 오늘장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4만 3,6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대표 철강주이자 2차전지 소재주죠. 포스코 홀딩스 보겠습니다. 전거래를 장마치고 나서 배당 결정을 전했습니다. 보통주 한주당 2,500원의 현금 분기배당을 결정했다고 전거래를 장마치고 공시를 했는데 시가 배당률은 0.7%에 배당금의 총액은 1,896억 9,052만 원이고요. 배당금 지급 예정일자는 오는 29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가 흐름도 보시죠. 주가는 2차전지 주요 소재업체들이 다 그렇듯이 신저가 부근입니다. 지난주 저점을 기록하게 됐는데 30만 9천 원까지 30만 원도 위태로운 구간까지 내려갔다가 조금씩 다시 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보시면 0.9% 상승하는 모습이죠. 32만 8,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단키트 대표주 시젠입니다. 실적이 나왔습니다. 전거래를 장마치고 전화하게 됐는데 2분기 매출은 1,001억 원으로 1,000억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호흡기질환 진단 제품의 판매 호조에 임해서 지난해 동기 대비 이렇게 매출액은 20% 가까이 늘어났죠. 반면에 영업이익은 소폭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 순이익을 보게 되면 이쪽은 또 240억 원을 넘어서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실적 귀찮게 나왔고요. 이어서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새 진단키트주들이 살아나면서 대표주인 시젠이 흐름도 급등세를 보여줬죠. 19,500원에서 29,500원 오늘 장초반의 주가입니다. 이렇게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의 폭발력이 너무나 커서일까요? 오늘 장초반에 고점 찍고 나서 29,500원에서 다시 되돌리는 흐름 현재는 오히려 3%대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간 28,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시브리프였습니다.